면이 클 때는 손바닥으로 둥글려줍니다. 왼손은 오른손을 보조하며 종이를 아래로 당겨줍니다. 면이 작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둥글려줍니다. 반복된 연습으로 엄지손가락, 종이, 유리 끝 부분과의 감각을 익히세요. 면이 작을 때는 멸멹니다. 면이 작을 때는 멸멹니다. 지정적으로 연애를 돌파하며 종이 붙잡아줍니다. 면이 작을 때는 멸멹니다. 면이 작을 때는 기계를를 포함합니다. 면이 작을 때는 멸멹니다. 감사합니다.